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도음복이 그 행운을 최대한 그 자주 만나는 그 비결을 큰 대박을 거머쥔 또 대박을 크게 터뜨린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들의 그 공통적인 그 특징과 기질에서 함께 그 찾아보고자 합니다. 도음복과 그 행운은 무작위로 그 발생되는 듯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특정 그 습관과 또 행동을 우리에게 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. 모든 그 새로운 가능성에 그 열린 마음 또 열린 자세에 빼놓을 수 없겠죠. 예상치 못한 그 큰 행운을 자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면이 꼭 보여진다는 것입니다. 그들은 그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그 아이디어에 늘 그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. 생각이나 그 시각이 그 열린 상태에서 자신의 그 방식만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기꺼이 그 다른 관점도 쉽게 그 받아들이는 그 흡수력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. 이런 그 그들이 지닌 그 유연성 그리고 이런 개방성이 다른 사람들은 그 놓치고 지나갈 법한 그런 일들 앞에서 그들은 그 놓치지 않고 자신의 그 그물에 아주 딱 걸리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. 그 다음은 우리가 그 살면서요 예상치 못한 그 돈복을 자주 경험을 하려면 우리에게 그 능동적인 그 자세 아주 그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 큰 행운을 자주 만나는 그런 부류의 사람에게서는 이게 아주 공통된 특징으로 또 자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. 그들 대부분은 그 기회가 오기를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또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스스로 또 행운이나 또 돈복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또 다양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. 자신의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피드백하는 것도 또 빠지지 않고요. 결국 그런 부류의 그 사람처럼 우리가 그 능동적이고 또 자주 그 두들기려고 하는 자주 그 시도하려는 그 사람에게서 행운이나 또 돈복도 비례해서 그 손짓한다는 것이죠.